제가 이런 작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프라모델 좋아하는 사람은 프라모델만 하려고 그러고 미니어처를 하려는 사람은 미니어처만 하려고 그러고요 피규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피귀만 보고 인형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냥 인형만 하려고들 하는데 이 모든 걸 하나로 이렇게 융합해 볼 생각들을 왜 안 할까 그런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서로의 접점이 있다면 그 접점과 접점을 연결해서 교집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다고 생각하는지 잘 안 넘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도 서로 어울릴 수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도 잘 매치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인형놀이를 하는 도중에 행사에 같이 수강생들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사다물을 썼습니다 발사나무랑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자란 부품들 보이시죠? 저런 거 요걸 뭐냐면 이게 요거는 마트에 가서 보시면 그 어항소품에 드럼통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집처럼 이렇게 꾸며줬습니다 작업을 할 때 저런 식으로 참고로 요거는 하겐다진 뚜껑이에요 뚜껑을 이렇게 엎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발사나무를 잘라서 시트지 이렇게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시트지를 붙여서 이게 이제 위에 전망대 같은 집을 지어줬고요 색상을 제가 라카도료를 쓰니까 에어브러스를 쓰다 보니까 라카도료를 많이 쓰는데 라카도료 흰색과 노란색을 섞어서 지붕을 칠해줬고 그 다음에 몸통 같은 부분들은 약간 보라색 칼라로 이게 어떤 칼라냐면 할로윈 메인 칼라가 이런 보라색, 노란색, 그 다음에 저런 민트색 같은 그런 칼라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를 칠을 해놓고 마스킹을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약간 살짝 자주색이 흰색 섞은 그런 파스텔톤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더 예쁘게 꾸며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민트색으로 포인트를 살리면 이런 식으로 살아나오고 그 다음에 유리창은 그냥 저런 투명 투명이라고 하긴 그러고 좀 은박지 같은 거 그런 걸 붙여서 유리창 느낌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철도 모양 할 때 제가 사뒀던 건데 절벽 느낌 줄 때 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딱딱한 재료가 아니라 스폰지예요 스폰지 말랑말랑해요 이미 다 된 거라서 저걸 칼로 잘라서 원하는 위치에다 저렇게 갖다 붙이고 갖다 붙이고 나머지 부분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석고로 발라줬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공펀드로도 그냥 쉽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플라워 제가 이제 작업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건데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거 여기 보시는 이런 거 드라이플라워로 저렇게 이제 꽂아주는 이유가 뭐냐면 훨씬 진짜 나무나 풀에 가까워서 실제 나무나 풀이니까 그래서 가까워서 저런 식으로도 많이 제가 꾸미는 재료로 저렇게 쓰거든요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드라이플라워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가면 좀 시들어요 시들면서 약간 얘가 처지고 그러는데 그럼 다시 뽑아내고 다시 또 바꿔주고 그러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돼지들 이 돼지들은 올리비아 피규어 시리즈에서 그걸 예전에 사놨던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얘네들을 요소 요소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는 스토리가 될 수 있게 아예 여기다가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 주변으로만 이렇게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가고 그냥 여기 주변으로만 붙여놨어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붙여놨고 피코니모 바디 피코니모 1대 12 바디 좀 더 큰 겁니다 저게 이 바디예요 오비츠 바디보다 약간 좀 더 커요 그 다음에 머리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고토부케에서 팔고 있는 큐포시 시리즈 있죠 거기서 이제 쉐리 근데 정말 이렇게 조그마한데 애기애기한데 피코니모 바디에다가 저렇게 의상을 입혀주고 머리를 딱 끼워줬더니 예쁜 아가씨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작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오비츠 그 다음에 뭐 피코도 피코니모 이런 걸로 이런 피규어 머리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이런 인형놀이가 많이 유행을 하거든요 저희 수강생들도 이런 작업들 많이 하시고 저도 맨 처음에 이건 안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저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쪽으로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사진을 잘 봤고 영상도 잘 봤고 이러니까 스토리 잡아주기가 되게 예쁜 그런 소재더라고요 작업을 해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건 뭐냐 프라모델 자동차 지금 이 위에 올라간 자동차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은 그냥 흰색 흰색을 맨 처음에 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 민트색이 깔끔하게 잘 올라가요 지금 여기 올라간 민트색이 민트색을 이렇게 위로 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면부 범퍼 부분은 아까 집 이 집들 보이시죠 이 집과 색을 통일시켜 주려고 같은 색상으로 작업을 또 이렇게 해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근데 이 프라모델의 좋은 점이 뭐냐면 부품 분할이 잘 돼 있어서 그냥 분할 된 대로 색칠만 해줘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자체만으로 쓰셔도 됩니다 얘는 워낙에 잘 나온 녀석이에요 기획도 잘 돼 있고 분할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색칠을 해가지고 실내는 그냥 간단하게 회색으로 칠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고 그 다음에 데칼을 붙였습니다 데칼은 제가 이걸 왜 많이 하냐면 소녀전선 게임들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잘 알아먹겠지 싶어서 저걸 자작대칼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줬거든요 만드는 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붙이는 거 특히 이런 거 이런 데 붙이는 작업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작업을 해보니까 특히 이런 굴곡 있는데 저기 붙일 때 저거 왜 그냥 한쪽을 물을 뺀다고 쭉 빼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쪽이 또 떠요 그게 계속 될 때까지 뭘로 해주면 좋냐면 지금 면봉으로 되어 있지만 면봉 말고 붓을 물에다 묻혀서 계속 쓱쓱 쓸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밑색에 상관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면 데칼이 백색 용지를 써서 그러거든요 백색 데칼의 장점은 이런 밑색이 안 어울려서 좋긴 한데 단점이 뭐냐 머리카락 하나씩 다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정말 많거나 그러면 정말 작업하기 짜증나요 작업해보세요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어쩔 수 없는데 창틀 마스킹 다 해줘야 한다 그냥 안 해줘도 되긴 한데 안 하면 너무 썰렁해 보여서 저렇게 작업을 해줬고요 아래쪽에 차체 아래쪽은 저렇게 이제 여기를 연결시킬 수 있는 이 프레임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저 장치를 해서 넣어서 저렇게 해서 이제 위에다 얼렸어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여기만 보이지만 각도를 바꿔서 보면 이런 식으로 장면이 또 나와요 돼지들이 이렇게 딱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쉐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원래 저 자리에다가 늑대를 세우려고 했어요 뭐냐면 이 작업의 모티브는 아기 돼지 삼형제였거든요 늑대와 돼지 삼형제의 그런 스토리 이야기였는데 너무 제가 너무 그런 식으로 가면 너무 심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있는 피규어와 그 다음에 인형 이런 걸 가지고서 약간 의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서 상상을 해보시라는 그런 노림수? 노림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줬는데 이 인형의 좋은 점이 정말 사진을 잘 받아요 이게 어디로 어떻게 찍어도 그냥 사진이 있으니까 표정이 있다는 것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꼈거든요 작업을 하면서 그전까지는 탱크나 비행기 로봇 이런 거 만들다가 표정이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아 진짜 이래서 사람들이 인형놀이를 하는 거구나 라고 확실하게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미니어처에다가 이런 식으로 같이 꾸며주면 대부분 인형은 할 줄 아는데 미니어처는 만들 줄 아는데 프라모델은 만들 줄 아는데 다른 작업과 연계를 못 시켜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행사 때마다 갖고 나가서 여기다 세팅을 받고 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쉐리가 올라가 있는데 다른 애들이 올라가도 은근히 잘 어울릴 수 있게 여기는 이제 오비츠예요 오비츠로 만들어준 쉐리 대신에 오비츠로 작업해준 아쿠아를 이렇게 올려줘도 이래도 은근 어울립니다 이래도 어울려요 옆에다 쉐리를 또 같이 이렇게 올려줘도 돼요 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징을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자 그럼 좀 더 가까이 가서 이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면이 예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입체적인 작업을 해보면 어떻게 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작업을 했었고요 인형 행사 할 때도 많이 갖고 나가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아마 행사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너무 하나만 가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재밌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도 이야기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재밌었습니다 이 작업할 때 그리고 좀 이런 작업이 즐겁다 라는 거 그런 걸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네요 안녕